아, 안녕하세요. 옌님 성형외과입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찜춤팔이요? 네, 춤팔님 혹시 어디 성형하러 오셨어요? 아, 사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이게 보정한 사진이에요. 네? 뭐라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남자친구 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이 사진 보고 사귀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진대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본 사람과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사귀자고 했고 며칠 뒤에 만나기로 했고 쌍커풀 수술하실 거예요? 네, 쌍커풀 수술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턱선이 이렇게 사라 되셔서 얼굴형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해달라고요? 네, 그럼 얼굴형도 체크하고 오늘 당장 수술은 불가능하시고 직원이 따로 예약 날짜 잡아주실 거예요. 네? 오늘 복톡수만 맞으면 안 되냐고요? 아, 네. 그럼 복톡수 오늘만 맞춰드릴게요. 이거 마취약이거든요? 주사 놓을게요. 네, 찜춤팬님 다 끝났고요. 오픈 채팅방 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